BMW 그룹 코리아가 5시리즈 최상위 가솔린 모델 뮤 540i X-DRA VE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를 새롭게 출시한다. 신형 BMW 트윈 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뮤 540i X-DRA VE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는 이전보다 34마력이 상승된 최고 출력 340마력, 최대 토크 45. 여기에 19인치 더블 스포크 664, M 블랙 휠과 산사텍 대시보드,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을 통해 역동적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했다. 또한 바우어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해 차량 내부에서도 스튜디오에서와 같은 최상의 음질을 경험할 수 있다. 뉴 540i X-DRA VE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컨트롤의 어댑티브 모드가 추가되어 운전자의 주행 특성에 맞추어 차량의 세팅을 능동적으로 조절한다. 또한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을 기본 장착, 주어진 상황에 알맞게 뒷바퀴의 조향 각도를 조절해 더욱 직관적인 핸들링이 가능하다. 뒷바퀴의 조향 각도는 60kmh 이하에서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60kmh 이상에서는 앞바퀴와 동일한 방향으로 변경되어 저속에서는 민첩한 코너링을, 고속에서는 안정되고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전방 차량과의 충돌이 예상될 경우, 시각 및 청각 경고와 함께 자동으로 조향, 가속, 제동을 도와주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가 최선을 변경할 시사각 지대에 위치한 후방 차량의 존재를 사이드밀어내 위치한 알람 램프를 통해 확인하고, 운전자가 최선을 변경할 시사각 지대에 위치한 알람 램프를 통해 확인하고,